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탈원전 정책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이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하려고 무리하게 뭔가 이상한 것들을 벌인 거 아니냐 석연치한 점들이 많다라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탈원전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대학가의 한 대자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이 정권의 계획살인사건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유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대학가에서도 이 정권의 탈원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색 검진이신 분들 반드시 까맣게 먼저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날에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후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게 대학가까지 퍼진 겁니다.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를 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가 지난 8일 밤부터 이 서울대 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의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월성원전 기획살인 사건 이러면 크게 라고 해주고 오른쪽에는 간단한 내용들이 있죠.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제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릴 거지만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과연 일개 공무원 한둘의 의지로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대자보거든요. 그런데 이 대자보가 대학가에 돌고 있다. 결국은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깨워주려고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생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있는 대학가에 있는 전공생들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좀 아는 지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라던가 길거리 서명운동, 그리고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가 이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뭔가 석연치 않다, 문제가 있다라며 이 대자보를 뿌리기 시작한 건데요. 먼저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다라면서 처음부터 이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며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거 문제 있다라며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집단적 적극적 증거 입려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시작했을 때 관련 증거 자료,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을 거의 400여 개가 넘는 이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이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파일을 이름을 바꾸거나 이 이름을 바꾸고 바로 삭제하거나 이런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증거 입려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됐을까?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있죠. 그렇죠. 이 증거 입려를 했던 이 공무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과연 이거의 그냥 주동자였을 뿐이었을까?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조작과 증거 입려를 지시는 분명히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수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이걸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과 측근인, 이 대전지검의 형사 5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이뤄진 수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2주일 만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정격 수사가 이뤄진 점 의심을 부르만도 하다. 왜 이렇게까지 엮으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제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다라며 이 사건을 지금 정치 수사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계속적으로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학가에서까지 이렇게 나돌고 있다는 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학생들, 청년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이 수사를 해서 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야 되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회색 검지이신 분들 까맣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유채린 기자 오늘 보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을 온전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원전 하나를 빨리 폐쇄시켜서 경제성을 망친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십 년의 경제적 명운이 걸려있는 에너지 정책을 이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건드렸다는 것 그 자체가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본 합리적인 대학생들이 나서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탈원전 문제 있는 거 늘 알고 계셨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신의 한 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색 엄지를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의 한 수 또 광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가 늘 홍보해드린 이 제품 평강 한방연구소의 복세 편살이라는 제품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한 박스 안에 열 포가 들어있는데요. 총 여섯 박스니까 몇 포입니까? 60포로 구성되어 있죠? 복세 편살 여러분들께서 늘 성원해주셨던 구전노경의 액기스 버전입니다. 출근길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한 포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쭉 짜먹어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복세 편살 역시 평강 한방연구소가 자랑하는 세계에서 최고가는 녹용이라 불리는 러시아산 원용 그 중에서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훌륭한 녹용에 대한민국 국산 한방 재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복세 편살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가 28만 8천원인데요. 31% 할인돼서 19만 8천원에 저렴한 가격의 60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010-9798-8811 010-9798-8811로 전화 안 되고요. 문자 주십시오. 문자로 주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추후 연락이 간다고 하니까요. 010-9798-8811로 주문 문자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